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개만 시키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창가 쪽이 좋으세요 여기요? 네 알겠습니다 오 형 로맨틱 가이 이게 뭐야 못 먹을까 못 먹을까 어떻게 됐어? 안 돼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저렇게 하는 거 가능한 사람 일단 여기는 아무도 못해 보세요 나는 솔직히 근데 보는 거는 그럼 만약에 그 여자 그 여자가 너무 귀여운 귀여우면 할 수 형 왜 이렇게 아니 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어허 어허 근데 나는 약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딱 보면서 약간 이런 레스토랑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왜냐하면 길거리 걸어다니면 횡단보도 기다리는 거기서도 맞아 맞아 뽀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렌지 장갑 네 네 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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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오믈렛 하나랑요 네 해산물 크림 네 나 오렌지 오렌지 주스? 오렌지 하나 네 자몽에 자몽 오믈렛 하나 해산물 크림 파스타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자몽이들 맞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자친구한테 깜짝 선물을 해 아 정말요? 하는데 네 오믈렛 아 네 거기다가 오믈렛 거기 뭐야 계란 올라가니까 안에다가 안에다가 아 잠깐만요 안에다가요? 제가 그러면 어 한 번 저희 매니저님께 그런 거 말씀을 물어볼까 그럼 일단 화장실 가셨으니까 네 빨리 좋습니다 아 좋아 상담 고맙소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세팅 먼저 해드릴게요 네 눈치 뭐야 뭐야 눈치 형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감사합니다 더 잘생기셨어요 네 오 멘트도 좋아요 아 우와 우와 미리 이야기 해놨어 꼭 성사될 수 있게 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지가 안 나와 반지가 안 나왔다고요? 반지가 반지가 안 나와 아까 빨간색으로 빨간색 아 잠깐만요 확인되겠습니다 야 빨간색 빨간색 뭐하냐 반지가 안 나왔어요 혹시? 반지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부합적으로 한 건 확인되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다 반지가 안 나왔다고요? 형 너무 웃겨 대형이 형 아 반지가 안 나왔어요? 딱 제가 반지 띄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웃었어? 네 눈물 진짜 흘리셨어? 네 근데 저 진짜 그 남자분 마칸을 때릴 줄 알았어요 아 뭔가 저희가 분명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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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좀 진정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분명히 분명히 야 근데 진짜 슬프다 근데 연기하시는 분 같지 않고 진짜 남성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아 네 형 이거 할 때 반지가 없어요? 네? 반지 다 업렛 안에 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뭐 드렸는데? 아 진짜 나빴어 반지는 제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가긴 했는데 야 진짜 어떡하냐 저런 상황으로 와 형이 막 잘해주고 있어 어 그 사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눕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음 더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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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데나 앉으셔도 돼요 네 시작 저기요 저기요 자동이네 태용이는 네 막으로 네 저희 여기 아 이거다 이거다 비프치리요? 네 볼로네즈 하나 코프 샐라다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나 하나 그리고 레몬 민트 에이드 하나 네 맞습니다 두 분이니까 세팅 한번 나갈게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왜 잘생겼어 아니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야 뭐야 진짜 커플인가 멈추니까 연기야 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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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봤을 때 안 먹는다 그러고 해는 광어랑 연어만 네 여기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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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동물들 같아 이렇게 미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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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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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봤어요 제가 할게요 레몬 민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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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먼저 쓸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일단 얼음은 아이스 땡큐 세 명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야 근데 이게 뭐라고 세 명가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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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지금 약간 그거 생겼어 멘붕 멘붕? 트라우마 생겼어 posted 레ici 아 정도 어 아니야 야, 이거 나 막장 드라마 초기 오거든 대박 누구야? 자기야? 자기?! 어허, 아잇, 큰 자식아 뭐야? 어허, 아잇, 큰 자식아 저기요, 그쪽도 조심하세요 저기요, 그쪽도 조심하세요 아, 또... 어, 나 왔었어 휴지 야, 그 와중에 휴지 좀... 아니, 쳐다보면 안 돼, 쳐다보면 안 돼 일단, 일단 닦은 거 챙겨서 쳐다보면 안 돼 저 여자 누구야? 나랑 장난해?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나... 나 진짜 이렇게 가주라고 하나 가... 아, 저 여자 누구야고? 아니, 쳐다보면 안 돼,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설명하실게, 이게 뭐냐면 아, 저 여자 누구야고?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? 뭐야, 저 여자 뭐야? 저 여자 누구야고?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? 아니, 내가 뭐... 내가 오해가 있는 거 같아, 내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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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해? 쟤는 저한테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? 다들 석권이... 근데 진짜 연길 너무 잘하신다 아니, 나... 내가 만만하냐고! 뭐야? 뭐야, 대시벨이 너무 높은 거야? 미쳤다 사자우야, 뭐야? 내가 만만하냐고! 사자우야, 사자우 저분 뭐 풍부하셔? 아, 이거... 와, 이거 대박이다 아, 이거... 아, 잠깐만 야, 입 닥쳐 아, 진짜 뭐가, 뭐가 떠요, 지금? 일단 정리 한 번 하고 잠깐만, 그거 있어요? 피자로 안쪽에 있거든? 안 다치셨어요? 괜찮으세요? 안 다치셨어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, 괜찮아요 네, 죄송합니다 일반 손님들이야? 일부, 진짜 일반 손님들이에요 일부, 진짜 일반 손님들이에요 일반 손님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일반 손님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되게 값진 경험을 했겠다 최악, 최악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다 보니까 아,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오더를 한다던가 뭐 딜리버리를 시킨다던가 그러면은 진짜 조금이라도 고마운 생각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었어요 아, 그렇겠다 솔직히 맞아